청라국제도시의 청라시키타워가 꼭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청라시키타워는 청라 입주 주민들의 분양대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청라시키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청라호수공원 중앙부에 3만 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최고 높이 448m로 건설되는 사업인데요. 명실상 부한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타워 236m보다 약 2배 높고 세계에서도 6위 높이의 타워입니다. 세계 여섯 번째 높이의 전망대뿐 아니라 스카이워크, 스카이데크와 판매시설 등 특화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문화공간이 될 전망인데요. 이 타워는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억 원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청라시키타워 건설 지연으로 늘어나는 사업비입니다. 청라시키타워는 이미 착공시까지 열었지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결국 건설할 시공사 선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미뤄지면서 공사 금액은 5,300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입찰 참여 기업들이 공사비 5,300억 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또다시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지난 2006년 건설 계획이 세워진 뒤 2019년 착공과 텃박이,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가 시작됐지만 공사비 등 문제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미뤄지고 있는 청라시키타워,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15년 이상 지연 중인 청라시키타워가 인천의 랜드마크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청라국제도시 청라시키타워 건설 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